김태호 하이브 최고 운영 책임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엔하이픈 멤버 이희승님 양정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정책의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엔하이픈도 오셨는데 아마 언론인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K컬처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되게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저희가 있고 뭔가 K-POP 가수라는 게 되게 뿌듯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K-POP으로 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나라를 위해 나라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엔하이픈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많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말씀 없으시면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결과 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이니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